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성학회라고 성기능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학회가 있어요 학회 일정 자체가 수목, 분톡 이렇게 사회가 발표가 있어서 가게 됩니다 밤에 8시에 타서 아침에 7시에 6시에 내린 거거든요 6시 정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해야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뭐 빙이 타는 게 그렇죠 브리스만 보니까 날씨가 한국보다 훨씬 좋네요 초여름은 비슷한데 우리나라처럼 좀 습하고 겉은 따뜻하고 일교차 크고 그러네요 날씨를 보니까 날씨는 되게 좋고 오늘 오후에는 에릭청이라고 호주에 있는 브리스만에서 가장 큰 안드로로지 센터 우리말로 하면 남성의학 그래서 남성의 성기능 관련된 그런 걸 주로 보는 비뇨기과 전문이에요 그래서 개인 병원하고 대학 병원 이게 호주는 시스템이 이 두 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가 한 데서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그렇지 않고 특히나 에릭은 양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성학회를 이번에 주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렇게 에릭청 내 병원에 가서 이제 한번 데려다 볼 생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이 다행히한 두 번째는 여러 명의 계단을 통해 다른 대내외가를 받은 점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품위를 기다려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는 공격적이 나지 조금 변한다고 말씀해주셨어 하지만 시행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약이 많이 패널 임통과 숙사로 부족해진 사이였어요 그래서ony ik sources의 이유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안을 만들어보니는 더 좋은 건 첫째는 평가의wah진 중에서 이러한 인상적인 범위가いる 무언가 물론 실제 아뢰습지에 일도 에 repetition uten가 있는 평가의 인상자와 다른 방식이 손상의 공개하는는 물론 교육의 유저로 여러분의 아플로 인상자와 나이스의 나라 como come to APSSF 그리고 또는 바라미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릭청 병원에 다녀왔는데 호주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발달해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근거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도 호주에서는 보험을 해줘요. 특히나 제가 하는 인경인플란트 수준 이런 것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을 해주니까 결국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고 살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에 정부가 혹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더 발달했다라고 꼭 볼 수 있는 거냐 라는 질문에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어떻게 사는가에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에릭네 병원에 가서 이제 한 거를 보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그런 거였거든요. 왜 APSSM의 아시아태평양성학회에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음경인플란트에 대한 세션을 많이 넣게 됐느냐. 이번에 에릭청이 이제 학회를 주관해서 이렇게 꾸려나가게 됐으니까 그런 거에 질문에 에릭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둘 다 공감하는 거는 환자들 입장에서 환자들이 이 수술이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안 하겠다 그런 거는 괜찮은데 있는 줄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 우리끼리만 안 되고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 수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의사들에게 일단 먼저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사실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대해서 나와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에듀케이션의 목적이 교육의 목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서 이제 에릭이랑 같이 에릭 학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활동을 하는 거는 의사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더 알리는 거예요. 의사들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아시아 쪽에서는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이 그렇게 막 잘 발달해 있지 못해요. 남성들의 삶의 질에 관한 그런 수술들은 혹은 정말 이렇게 효과가 있는 수술들에 대해서는 좀 적게 알려진 게 아닌가. 수술이 특히나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결이 되려면은 더 많은 의사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야 된다. 그게 결국 환자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수술 받고 나서 환자분들 삶이 바뀌는 걸 의사들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긴 학회 여정이 시작되겠죠. 까대바 워크숍도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제 각각의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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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